자 HLB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 딱 꼽아라고 그러면 HLB다 이렇게 딱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상당히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분위기가 엄청나게 조성이 됐죠. 어제 각종 소식들 보면 이거 정말로 시장 큰일 나는구나 앞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구나 이런 분위기로 완전히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도배를 하고 있는데 도배를 하든 말든 HLB는 관계없죠. 관계없습니다. 관계가 조금 있긴 하죠. 좀 있긴 한데 시장이 어느 정도만 받쳐주기만 하면은 HLB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크게 받거나 그런 부분은 없죠. 대세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시간이 가는 것 자체가 시간이 가는 것 자체가 호재죠. HLB는 그렇습니다. 1상, 2상, 3상 다 다르죠. 가치는 기업의 가치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3상까지 마무리하고 FDA 승인 신청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 승인 신청하는 거고 벌써 이제 4월 2일입니다. 4월 달로 접어들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4월 한 2주 정도 아주 힘든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HLB 같은 경우에는 4월 달 빨리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지금 왔습니다. 왔고 4월 달 5월 달 6월 달 가면은 이제 승인 신청 들어갈 거고 그러면 시장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불확실성 다 해소가 되겠죠. 해소가 다 마무리 될 겁니다. 그렇게 해소되고 공인 FDA 쪽으로 넘어가면은 FDA 쪽에서 승인 신청 한 부분을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승인이냐 아니냐 결정하겠죠. 그런데 승인 가능성이 너무나 높죠. 지금 S마스코에서 베스트 논문으로 선정된 지금 그런 약물입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약물 두 개죠. 키트루다 옵디보 지금 항암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블록버스 항암제 두 개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자프로 시장은 VGF 계열 표적 항암제와 PD 계열의 면역항암제 콤보가 이 항암시장을 장악하게 되어있죠. 그건 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장악하게 딱 정해져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뭐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가장 그래도 자유롭다. 하반경직을 가장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천천히 그냥 우루고 가면 됩니다. 급할 거 하나도 없죠. 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세상의 약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남부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이제 나타나겠죠. 그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이 가남에 대한 데이터까지 이제 나오는 시점이 되면 지금 HLB 리보세라닙에 대한 가치평가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시간은 아직까지 좀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항상 투자라는 것은 시간 개념이 항상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걸 무시하고 배를 갈라가지고 아 시간나 기다리는 거 싫어 이러면서 빨리 배 좀 가르자. 이렇게 뭐 한다면 될 일도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HLB 지금 5% 상승하고 있죠. 5% 엄청납니다. 지금 HLB 생명과학도 5% 이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오는 이 블럭딜로 인해서 좀 발목이 잡혀 버렸죠.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 발목이 잡히고 코스닥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대장이 이제 HLB 그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거래량 한 100만 주 정도 오늘도 꽤 많이 거래가 되고 있죠. 자 지금 실시간 현황을 보시면 자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외인기관 상클이 매수 들어왔고 오늘 기관이 좀 팔다가 기관도 좀 들어오고 있죠. 자 지금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자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곤매도 세력이 이 곤매도가 무지막지하게 많죠. 이 코스닥의 시가총액 2위인 이 HLB의 곤매도가 지금 비중이 1등입니다. 1등인 상황인데 시간이 이제 쭉 가다 보면은 FDA 승인 신청하고 또 시간이 쬐깍쬐깍 흐르다 보면은 이제 연말이 올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게 되면 또 하반기에는 교모세포종 이뮤노믹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금 또 백신에 대한 개발 이슈도 있죠. 그리고 리보세라닙과 함께 라이선스 인한 물질도 이제 같이 승인 신청이 되는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하반기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매도 쳐놓은 그 물량들에 대한 이런 압박감은 엄청날 겁니다. 공매 세력들을 압박하는 그 힘은 이 압박감은 엄청나겠죠. 지금 이제 이렇게 상황이 아주 안 좋지만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 상황이 아직 안 좋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닥이라고 봐야 됩니다. 계속 흔들 겁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엄청나게 내릴 때는 엄청난 언론 플레이가 나오죠. 이래도 안 좋고 저래도 안 좋고 무조건 안 좋아. 앞으로 더 내려갈 거니까 무조건 다 팔아.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휘둘리면 안 되죠. 그런데 휘둘리면 그런데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강력한 믿음 신이 되거나 광신도가 되거나라고 했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버팁니다. 특히 지금 같은 장은 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HLB는 정말로 노화의 방주하고 똑같죠. 가장 영향력이 아주 안 좋은 영향이 덜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조를 해보겠습니다. 사조 회복하고 지금 외국인 기관 잘 들어오고 있죠. 이게 계속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면 되죠. 너무 뭐 한 번에 빨리 가자 이러면서 빨리 상한가 안 치나 상한가 상한가 빨리 치자 이렇게 할 이유 별로 없습니다. 상한가 치고 이렇게 올라가면 또 이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이렇게 차라리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 좋습니다. 천천히 가는 게 단단하게 오일선 받치면서 올라갔다 조정했다 올라갔다 조정했다 이렇게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우상향을 해나가면 되죠. 우상향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방향이 지금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춤을 출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의 시총 2위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받쳐주면은 더 상승폭이 커질 거고 시장이 조금 받쳐주는 힘이 좀 약하다 그러면 상승폭이 조금 덜 할 거고 아니면 조정할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런 흐름을 보면은 이제 시장이 조금 받쳐주고 있죠. 낯선 선물이 1% 정도 올라서고 있습니다. 60일 선도 이제 뚫고 올라서려는 그런 기세죠.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은 지금 벌써 쇼커버링이 진행이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죠. 쇼커버링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5.7%나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에 상당히 바닥을 단단하게 다진 후에 방향을 우상향으로 틀고 있죠. 그런 부분을 보면 됩니다. 지금 분봉상으로도 자 이렇게 시장이 오전에 좀 흔들렸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우상향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계단식으로 이렇게 잘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끌어올리는 주체가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급이 좋습니다. 지금 오늘 이 61선을 뚫어낼 수 있느냐 아니면 요원절에서 왔다 갔느냐 관계없죠. 별로 관계없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가고 못 올라가면 뭐 여기 기다렸다. 내일 올라가면 되죠. 시장 상황 파감에서 지금 수급 상황을 보시면 창고를 보면 신안 쪽에서 엄청 들어오고 있죠. 이거 다 외국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매수하고 있죠. 오전에 좀 팔았다가 모건스탠리가 오늘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모건스탠 대표적인 공매도 창고다. 이렇게 보면 되죠. 공매 상환 3만6천주 정도 오늘 공매 상환했구나.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신안 쪽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옮겨서 사고 있죠. 신안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삼성에서도 들어오고 NH, 한국 다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매도는 키움 쪽하고 KB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수급이 지금 아주 좋습니다.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은 조금 파는 듯한 모습이지만 이 정도 분위기면 삼성이나 한국 쪽에서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도 그렇게 매도가 크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기관도 팔다가 좀 올라오고 있죠. 외국인이 주도하고 기관이 같이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생명과학은 외국인들이 엄청나죠. 어제 한번 좀 팔고 또 사고 있죠. 생명과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렇게 하락장에서 정말로 잘 버텼죠. 정말로 잘 버텼고 상당히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증시에서도 가장 마음 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방향이 우상향으로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한 소식이 안 나오더라도 올라가죠. 때가 되니까 가는거죠. 때가 되니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